환자가 도착했을 때가 제 기억에 한 11시, 밤 11시쯤에 도착을 했었는데요. 오셨을 때 전혀 의식은 없고 그리고 산소포화도 수치가 산소 마스크로 최대치를 산소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70% 정도밖에 유지가 안 되는 호흡보전이 좀 심각한 상태였고 많이 심각했던 상황이었습니다. 거의 폐 기능이 거의 없는 상태로 내원을 하셔서 조금 보호자분한테도 계속 최악의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설명도 여러 차례 했었고 사실 장모님이 들으셨거든요. 그 다음 날 들었는데 사실 제가 거기서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들었다고 하면 모든 게 다 무너지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충격적인 얘기여서 임급의학과의 사람은 다 똑같겠지만 어쨌든 환자를 꼭 살리고 싶었고요. 그리고 환자가 굉장히 젊은 나이였고 그리고 출산한 아기를 한 번도 제대로 안아 보지도 않은 상태였던 게 너무 마음이 아팠고 환자를 이렇게 보내드리면 아이 생일과 가족분은 아이 생일과 엄마의 기기를 동시에 챙겨야 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환자를 살려보려고 좀 더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기계의 보조장치를 계속 조절을 해가면서 호흡 유지를 시키고 있었는데 도저히 유지가 안 돼서 심폐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기계, 즉 에크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새벽에 흉부의학과를 호출을 하게 됐습니다. 제가 연락받았던 때는 3명, 4시였나 아마 그 정도쯤 됐을 것 같은데 에크모를 필요로 하니까 저는 최외순환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병원으로 오라고 하고 옆에 전공의 선생님이 있으니까 3명이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. 바로 그냥 에크모 삽입을 했어요. 폐동맥 혈전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야 했기 때문에 바로 에크모를 하면 바로 또 산소 농도가 올라가니까 CT 바로 끌고 가서 CT 찍고 병동 중환자실을 바로 올렸었습니다. 11시부터 거의 다음날 7시까지 잠은 한숨도 못 잤는데 생각만 많아져서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진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중환자실에서 저희가 심장내과 의뢰에서 심장 초음파를 확인을 했어요. 거기 상황에서는 심장 기능상에서는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저희 팀도 그렇고 이 환자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봤어요. 기분은 굉장히 좋죠. 왜냐하면 에크모하고 살아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만나는 거는 사실 축복이고요. 고대 구로병원이 저희 와이프 살려준 기관이라서 너무 감사하고요. 그리고 응급의학과 교수님 끝까지 포기 안 해주시고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새벽에 콜 받으셔서 살려내주신 김인석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. 그런 상황에서 어떤 환자인지도 모르는데 받아주신 고대 구로병원한테 일단 정말 감사하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형벌가 김인석 교수님한테 정말 말할 수 없음으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중환자실 간호 선생님들하고 어머님들한테도 꼭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었어요. vio님Stanthiniz. 다음 주 Cities 감사합니다.